영상 진행은 재료 분석과 뉴스 테마 체크한 이후에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소통방, 참여 방법 안내 드릴 겁니다. 그 이후에 기술적 분석을 통한 대응 타점, 결국 매수가와 매도가 되겠죠. 이렇게 영상을 진행해 드릴 겁니다. 특히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방 같은 경우는요. 상단 배너에서 보듯이 바로 영상 옆에, 제목 옆에 더보기 버튼 클릭하시고요. 더보기 버튼 누르면 하단에 이렇게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방 링크가 뜰 겁니다. 클릭 한 방으로 링크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강조드리지만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손절 없이 수익으로 반드시 마감할 거라고 확신 드립니다. 영상 진행해 보겠습니다. 재료부터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체크해 보면요. 전체적으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현재 전 세계적 모멘텀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주요 키워드만 한번 분석을 좀 해보자면 대학업계 자체에서도 이제는 대세 자체가 100조 이상의 시장 캡파를 가지고 있는 바로 비만 치료제 관련 시장을 주목하고 있고 관련 바로 프로젝트를 속속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보시면 이 비만 치료제가 기존의 고질적인 바로 당뇨병에 대한 부분도 일부 효과가 있다는 소식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만과 그 다음에 당뇨 치료제 글로벌 수요가 현재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죠. 국내 업계에서도 신약 개발 관련해서 바로 당뇨와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 관련 신약들에 대한 임상 계획과 프로젝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비만 치료제에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는 부분은 시장 캡파 자체가 전체적인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신약 개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제약바이오 주들이 전통적으로 임상을 진행해서 임상 1상, 2상, 3상 진행하면서 나왔던 모멘텀과 다르게 신약 개발에 있어서 이제 AI와 그 다음에 바로 비만 관련 그리고 당뇨 관련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주목할 만합니다. 다음 보시면 위고비가 쏘아올린 공 때문에 바로 이 나비 효과로 이 위고비 자체의 바로 효능 효과에서 심혈관 질환 플러스 당뇨 플러스 기본에 바로 주목할 만한 비만 관련 효과가 3중으로 있다는 소식 때문에 비만 치료 관련 기존의 업체들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결국 수급이 유입됐다는 의미이고요. 최종 관련 관련 기업들 자체가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기본적으로 바로 이 신성장 시장에 대한 바로 기대감이 한껏 반영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거기에 추가적인 알파로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심장마비, 뇌졸중, 심혈관, 당뇨까지 바로 효과가 있다는 부분들이 입증되면서 제약 바이오 주두를 바라보는 현재의 주가 시선 자체는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해서 상승 자체로 돌아서는 모멘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시면 노보디스크가 현재 위비고를 통해서 뭐가 있어요? 바로 주요 핵심적인 효능 효과를 발표했죠. 그와 관련해서 미국장 자체에 기존에 없었던 수급들이 들어왔고 결국은 유럽 플러스 미국 그리고 그 수급들이 한국 시장 자체 관련주들에 유입되는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면 비만 치료제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플러스 알파의 효과가 있다 보니 결국은 첫 번째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 두 번째 심혈관, 세 번째 당뇨, 마지막으로 치매 관련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관련 이 위비고 자체에 쏠려 있다 보니까 이 효능 효과에 대한 파급력은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 결국 전 세계는 위고비의 신드롬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여기서 잠깐 1시간 소통할 수 있는 소통 메일방 입장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조용하게 방해 없이 정보만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대화하는 걸 좀 좋아하시면서 서로 질문하고 소통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픈 카카오톡 방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영상 제목 옆에 더보기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 꾹 클릭하시고 그러면 하단에 링크 나와 있습니다. 클릭하고 입장하면 그게 입장 완료 끝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요. 제목 옆에 더보기 버튼 누르시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링크가 뜨죠.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텔레그램 앱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채널의 입장에서 들어가기 버튼 누르시면은 그게 끝입니다. 간단하죠. 지금 이 텔레그램 방 주식 투자의 마법 공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9월 1일부터 어떤 내용들로 좀 채워져 있냐면요. 첫 번째 시황 분석입니다. 방전에 이런 식으로 장전 브리핑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전일 종가 매수했던 거 종목들 시초에 매도 짧게 합니다. 종목 추천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기존에 나갔던 종목들에 대한 추천. 선보 토건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매도가 나갔네요. 20% 수익 보면서 하루하루 단타 그리고 짧은 구간 내에 일주일 안에 종목들을 회전시키면서 종목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시황 분석과 종목 추천해드리면서 그다음에 주요 당일 재료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재료 체크 및 테마 분석해드리고 있고요. 관련 주들까지 체크해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두 종목 그리고 주요 종목에 대한 이슈와 상승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묻고 답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통을 좀 해드리고 있죠. 라이브 방송도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종목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 소통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많은 종목 추천과 그다음에 수익 인증들 많이들 해주고 계시는데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시황 분석도 받으시고 그다음에 종목 추천 그리고 테마 분석 그리고 라이브 소통까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영상 제목 옆에 더보기 버튼 누르시고 링크 클릭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요. 같이 소통하면서 매매할 수 있게 이렇게 채널을 만들어 놨고 텔레그램 방 플러스 그다음에 카카오톡 방 같이 있습니다. 뭐 어디로 입장하시는지 그 부분은 본인의 선택이겠죠. 들어오셔서 눈팅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자료가 진행되고 있고 어떤 내용들로 재료가 체려져 있는가 한번 눈팅이라도 해보시고요. 제가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뭐 전화번호로 문자를 발송해달라 이런 부분도 없고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셔서 같이 소통하고 주주분들끼리 모여서 주식투자 누적수익률을 만들어 나가면서 기존 종목에 대해서도 대응해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여하셔서 어때요? 소통하면서 같이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저도 채널 성장하고 여러분들도 기존 종목에 대한 대응과 그다음에 종목 추천 그리고 시험 분석까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어서 영상 추가적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요. 대화제약에 대한 차트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제약 차트고요. 차트를 통해서 알아볼 거는요. 바로 현 추세와 지지 저항 그다음에 핵심 대응 가격 결국은 매수가, 목표가, 그다음에 손절가가 되겠죠. 이 핵심 대응 가격 그다음에 메인 시나리오와 서브 시나리오 대응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전체적인 가격 전략 100% 오픈해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야 반드시 수익 낼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은 기존의 고점 라인을 한 번 돌파를 했죠. 하지만 이 돌파한 이후에 지지를 해야 확실하게 돌파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아직까지는 물음표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이렇게 하락 추세선이 나왔던 부분에서 바닥 패턴인 여케드엔 숄더 패턴 그 이후에 거래량 상승 패턴은 전형적인 상승 패턴으로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기존에 바닥에서 나왔던 한 파동 그다음에 조정 파동 그다음에 어때요? 상승으로 통한 M 파동 값은 이미 완성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최소 파동으로 보이는 게 M 파동이고요. 이후에 조정이 나온 다음에 올라가는 그래서 M 파동 값이 연장이 되는 패턴이 가장 일반적이기 때문에 리스크 권리 차원에서는 이렇게 상승할 때 막 따라가기보다는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올 때 어때요? 이 눌림목 매매를 통해서 리스크를 줄이고 승률은 올리고 토닉비는 극대화하는 게 가장 정석적인 대응이죠. 그와 관련돼서 핵심 대응과 이야기해 보면요. 기존의 고점 라인이었던 라인을 뚫어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반드시 내려온다면 핵심적인 매수 타점이 됩니다. 이런 걸 보고 바로 SR 플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기존의 저항을 받았던 라인이 뚫어내게 되면 내려왔을 때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차트의 성질을 우리는 이용하는 거죠. 그와 관련돼서 보통 올라갔을 때 어때요? 절반의 법칙에 의해서 조정수고 올라가는 게 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바로 파동이자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권리 차원에서 이렇게 과매수가 나왔던 구간에서는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고요. 보통 이런 구간에서 고점을 올린다 하더라도 살짝살짝 올리고 쭉 빼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간의 추격 매수는 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들어도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눌림목 매매 그리고 반절의 법칙을 이용한 핵심적인 지지 매물 때 1만 5백원 구간을 저는 어때요? 매수가로 추천을 드립니다. 기닉구간 1만 5백원에서 9천원 구간이 분할 매수 타점이고요. 손절가로는 주요 바닥 구간 패턴을 만들었던 이 구간 7천 5백 구간을 깨게 되면 손절가로 잡으셔야 됩니다. 다음에 목표가는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온 이후에 올라갔을 때 다시 한번 정고점 레벨 때인 1만 4천원 구간과 1차겠죠. 다시 한번 확장 파동으로 올라갔을 때 2차 목표가는 파동의 길이 비례해서 대략적으로 2만 1천원까지의 목표가를 저는 제시합니다. 이게 메인 시나리오에 대한 가격 대응 전략이고요. 단타 관점에서는 매우 심플합니다. 단타 관점 B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기존의 지지를 받았던 바로 이 라인 1만 2천원에 진입해서 손절가 얼마예요? 네 맞습니다. 1만 5백원 21선이 깨지는 자리죠. 1만 5백원 그리고 다시 한번 목표가 1만 4천에서 1만 6천 구간에 바로 어때요? 고점을 살짝살짝 높이는 파동 고점 이어지는 고점 데드라인 이 부분에서 분할 매도 대응하는 게 가장 심플한 단타 대응 전략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로적인 모멘텀 전망 그 다음에 차트를 통해서 추세와 지지 저항공을 체크해드렸고요. 이를 통한 핵심 대응 가격 전략 모두 모두 오픈해드렸습니다. 꼭 기억해두셨다가 이 대응 가격대로 대응하셔가지고 반드시 수익 내실 거라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일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영상 끝내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직도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소통해서 그리고 소통하면서 매매하고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소통방의 특징으로는요. 당일 단타 종목에 대한 추천 그 다음에 기존 보유 종목에 대해서 대응 타점 전략들 이야기 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장전, 마감, 장중 시험 분석 체크해드리고 플러스로 당일 재료 및 관련 주들의 한 테마 분석까지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종목 분석 같은 질문 소통들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묻고 답하고 그리고 그 질문 중에 대해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죠. 여기 있는 바로 이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영상 옆에 바로 더보기 누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때요? 링크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3시간 소통방 들어오셔서 저희 같이 하고 가족이 되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번호 요구하는 거 없고요. 개인정보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구독, 좋아요 다시 한 번 눌러주시고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